지금부터 본격이 시작되네요 이게 시작이구나 남바 가죠 그렇죠 남바 가죠 남바 우리가 제일 많이 잘했는데 남바 저는 이쪽에 집에 가까워 남바 쪽이에요 아는데 나오겠네요 여기 다 그렇죠 가다가 아마 제가 아는 가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맛있는 곳을 갈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어디에 어디에 뭐 발견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굉장히 자주 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민초탕 쿠시야키 야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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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탄이 돼지고기를 야키토리처럼 야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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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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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앉으면 너무 좋죠 내가 이 자리를 또 좋아해 여기를 이제 신발을 벗고 딱 올라가고 나오고 아 신발 벗고 아 진짜 우리 옛날 시골 평상가잖아요 그러네 아 좋다 아 아이디어 좋네 네 저쪽 건너편에 커피숍이 100년 된 커피숍이 있어요 100년 여기 건너편에 여기 주차장 주차장 유려주차장 여기 아 돌려봐봐 아니 저거 100년 된 커피숍은 알아요? 진짜? 유려주차장 진짜? 유려주차장 있어요? 어디 아무도 못 봤는데 아니 돌려봐봐 돌려봐봐 있다니까 아 봐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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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돌려봐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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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더 가야돼 더 가야돼 그 밖에 앉아 밖에 앉아 보세요 거기 경고 진짜 Macht Lorng 저희보다 많이 아쉬웠던거죠? 저희보다 많이 아쉬웠던거죠? 백남대컵 좀 있다던데요 여기 진짜 사신다면서요? 여기에 몰랐어요 몰라요 저희보다 많이 아쉬웠던거 같아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돼지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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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또 오마카세 할까요? 오마카세 할까요? 오마카세는 가시락이 들어있고 5개가 들어있어요 5개, 오마카세 오마카세 네, 오마카세 가족이에요? 괜찮네, 가족들 너무 괜찮네요 오삭가 분들도 돼지볼살은 그렇게 많이 먹는거죠 거의 대부분 돼지볼살이 많아요 문화 자체가 여기는 돼지볼살 소고기 문화고 도쿄쪽은 문화 자체가 돼지고기 문화니까 그러니까 카레를 만들어도 도쿄쪽은 돼지고기야 여기는 소고기 고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소고기, 돼지고기 둘 다 생각나지 너희들 그렇지 고기 그러면 오사카사람들은 소 맞게 생각이 안나 소 그 정도에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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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기 우리 제일 잘하는 손주한테도 시골 살 때 돼지볼살을 남겨놔요 그리고 우리 집안을 살릴 것 같은 손주들한테 꼭 줘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어? 어? 쌀? 먹었어? 롤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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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드실 줄 알아, 부장님이 그렇게 점심에 고기를 드시고 또 들어와 먼저 드십니다 저도 진짜 맛있겠다 부장님 가렸어 아우, 와, 입에 와, 딱 들어가는 속이지, 속 이거지, 이거 그렇지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부드럽고 맛있지 않니? 부드러운데 태국을 때문에 그렇지? 우와 야, 니가, 니가 찍어라 아, 또 소스 소스 맛있습니다 어딜 가도 소스 너무 맛있어요 아, 오늘 부장님 많이 웃으시네 그러네 이거 약간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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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양! 삼겹살? 양 난리네 진짜 특수고기들만 지금 화네 그렇지 삼겹살 아, 이 항정 맛있죠? 맛있죠, 항정살 쫄깃쫄깃하잖아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항정살? 식감 좋은데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들어갔어요 잊고 있었다 미안하다 잊고 있었다 미안하다 이건, 좀미노 아이웅 하이 자, 오늘 두 개를 시켜서 그래요 이거는 뭔지 아니? 위 그렇지, 위지 한국에서 얘기하면 양 양 야 양은 폰지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아까 말씀하시는 게 특제 폰지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맛있구나! 난코스 다트 난코스 다트 맛있어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오마카스니까 오마카스 우리 가야 돼요 거의 방청객 수준으로 너무 우리보다 더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지금 근데 제가 근데 약간 많이 놀러 갈 수 있을 때부터 한국에 이미 있었어가지고 아 그렇죠 2016년에 어마 2016년이면 나보다 더 일찍 가셨네 너무 재밌어요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세요 난코스랑 하트 여기가 이제 빠질 수 없어요 연골 나왔어요 안 찍어 먹어도 되나요? 이것도 맛있네 스포츠 가야 돼요 사실은 저렇게 종류별로 먹으면 너무 좋겠다 여기 다 먹고 나보니까 이제 날도 깜깜해졌고 자 오늘 아침부터 달려서 카루카스 그리고 여러분들을 소개를 하면서 왔는데 벌써 끝이야?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제가 오늘 즐겼던 그 코스를 한 번쯤 즐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사카에 다시 가시덕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잠깐만요 우리가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아 안되겠어 아 그러면서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지금? 네 이게 지금 참명은 아닌데 먹방 처음이에요 아니 동영 씨 괜찮으세요? 뭐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지금 힘드시죠? 수라시기 일부 직전인데 보통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좀 느끼잖아요 아 참 맛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편함 빨리 좀 지나갔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나가서 바로 가고 싶어 웃을 마시고 싶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드시네요 맛있어 보여요 아우 첫 썸네일부터 진짜 즐거운 상상 채널S